실천신학 대학원대학교 제6대 총장의 이정익 목사가 취임했습니다. 이정익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론과 실제가 균형을 이루도록 힘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실천신대 박종화 이사장은 이 신임 총장이 실천신대를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며 학교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. 실천신대는 2005년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돼 지난 15년간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으로 한국교회의 건강한 목회를 지원해 왔습니다. 이 신임 총장은 서울신촌성결교회 원로 목사로 서울신학대 이사장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,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.